이재명 대부로 민주당 의원이 지금 당대표하고 있잖아요. 본인이 정말로 구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하고 한번 따져보자. 서로 두 중에 한 사람은 저는 전개가 되는 거 생각합니다. 아 토론하고서? 예예. 결과에 따라서? 두 중에 한 사람은 올 거고 두 중에 한 사람은 틀어있을 거 아닙니까? 그거 처음으로 지었지요. 그게 바로 우리 YTN 뉴스 종련 선고 그렇다. 밸런스는 안 될 때 하고 아 예.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의미가 새로워집니다. 둘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전개 통보해서 뭐 한 사람은 집에 가야죠. 이재명 대표 쪽에서 무슨 응답이 있었습니까? 지금 응답할 필요도 없거든요.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대부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꼭 좀 전해서 어떤 식으로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토론에 응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안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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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